한글자막 by 한효정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되는 행복과 행운이 영원하게 우리 대구 새마을 가족들이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받아보니까 쑥스럽네요 상을 주고 또 제가 사실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덕분인데 또 이렇게 좋은 감사패까지 이해에 생활을 할 겸 신념씩 이제 오미코론이 당하지 했던 것이 벌써 해수로 3년 만으로도 2년을 불쩍 교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백신이 없어서 난리 치길래 우리 대구 여기 한 것을 대신에 당하셨습니다 대구의 수십 년 내로 숙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까 압박함과 억울함과 운노와 고통스러운 것은 제 시대로 마감을 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열차로 우리가 지난 3월 9일 날 박수합니다 대구 광역시의회 장삼수 부장입니다 대구 광역시의회 장삼수 부장입니다 대구 광역시의회 장삼수 부장입니다 최영수 회장님 그리고 기우도 아까 제가 그럴 때부터 기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최휘 나가는 대한민국을 운전하는 문화류라고 하시도록 합니다 저는 부청장한테 장상주 의장님 또 우리 강헌이 교육관 보일 수 있도록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적혀있는 부분을 숨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퍼즐을 만듭니다 숫자 잘 확인하셔서 함께 자조의 생활 정신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퍼포먼스 마찬가지로 퍼즐 2개씩 총 4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씩 대부의 모습을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 먼저 완성시켜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